이런 말 해도 돼요, 막? 이건 제 파우치! 이건 꼭 필요해요. 이자녹스 UV 선프로 얼굴뿐만 아니라 목, 손이나 팔 이런 데도 발라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. 몇 번 두들기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. 쿠션! 네.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, 케이스? 돌리면 되니까 그랬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, 정말 어렵다. 쿠션 포기 못 하죠? 쿠션 가방에 넣고. 이 파우치는 안 되죠? 돼요? 아니, 그러면 이렇게 다 파우치에 넣고 다 넣으면 뭐! 일단 그럼 파우치!